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7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투부정사 마지막 인데요 투부정사 중에서 이 해부와 이 투부정사가 만나서 이제 조동사적인 표현을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해부투 아시죠 해부투 그죠 해부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으면 그쵸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랑 같습니까 예 바로 어 해부가투도 여러분 같죠 해부가투 예 그래서 이 가투를 또 줄여서 말하면은 가라가 되죠 가라 그죠 가라 그래서 해부가라 그쵸 그래서 아이부가라 이런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머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부투가 뭐뭐 해야 한다 인데 어 그런데 이 해부투가 부정어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이렇게 돈트가 붙는 거죠 돈트가 붙게 되면 돈 햅 투가 되는데 자 이때는 요 뭐 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돈 니 드 투가 되죠 예 돈 니 드 투 부정사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니드가 일반 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조동사로 쓰일 수 있죠 그럴 때는 니 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낫이 오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 뭐 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리고 돈 햅 투 대신에 어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 해부투 자체에다가 이 낫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부 다음에 예 우리 투부 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붙으니까 해부 낫 예 투부 정사 그쵸 요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뭐 말 필요가 없다 라고 어 사용이 되는데 어 돈 햅 투 보다는 좀 덜 쓰여요 이 해부나 투부 정사가 예 그래서 주로 어 영국식 어 한 뭐 이 1900년대 주무반의 그러한 글들을 보면은 요란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해부나 투부 정사는 자 그리고 세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해부 온리 투부 정서가 있어요 해부 온리 투부 정사 이거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에요 그쵸 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모두 가능합니까 해부 버시죠 버 투부 정사도 가능해요 이때 버스는 어떤 뜻이에요 온리의 뜻이죠 예 버시 온리의 뜻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세번째 어 오늘 내용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부투부 정사 아 그리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돈트가 붙어서 그 내용하고 그리고 해부 온리 투부 정사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1번부터 또 이 기본적인 문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썸띵 해스튜비 단 앱 원 쓰죠 에 무언가가 해스 투비던 이에요 행해져야 한다죠 에 앱 원 쓰니까 즉시 그쵸 무언가가 즉시 행해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보시면은 요 이거는 앞에서 한번 끊어 줘야 겠죠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면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you have only 투부 정사죠 have only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죠 그래서 너는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온리 대신에 뭐를 써도 괜찮다 그랬죠 벗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in his youth죠 예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 정도가 되겠죠 그의 젊은 시절에 자 그는 뭐 했어야 됩니까 had to work hard죠 열심히 일 했어야만 한다 뭐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you will have to죠 예 이 will이 또 앞에 붙었네요 그러니까 미래가 되죠 그러니까 해야만 할 것이다죠 그쵸 뭘 해야만 할 것입니까 떠나야만 할 것이죠 그쵸 언제까지 일곱시까지 그쵸 일곱시까지 떠나야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you don't have to do so죠 그래서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가 됩니다 그 다음 6번도 보시면은 이거는 have not to 정사인데 얘도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래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consult 할 필요가 없죠 consult가 뭡니까 뭐 자문을 구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뒤에 이렇게 닉셔너리가 올 때는 사전을 찾아보다의 뜻이에요 찾아보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look up 이라는 표현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너는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죠 뭐 할 때 when you read this book이에요 이 책을 읽을 때 사전을 그쵸 너의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너무 쉬워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you have only to죠 have only to가 또 나왔네요 그죠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그죠 너는 너의 의무를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도요 they have only to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버튼을 누리기만 하면 되죠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ir enemies 그들의 적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 보시면은 she is seriously sick이죠 그녀가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자 그리고 you have only to에요 너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보기만 하면 된다죠 누구를 그녀를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 이 to see it은요 결과로 해석해도 되고 그쵸 그리고 목적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자 그것을 보려면 즉 그것을 알려면 그녀를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너가 그녀를 보기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 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0번 가겠습니다 자 그가 made of his mind이죠 make of one's mind 하게 되면은 한 단어로 무슨 뜻이에요 decide랑 같은 뜻이죠 예 결심하다의 뜻입니다 뭐 하기를 결심했어요 to run away죠 도망가기로 결심했어요 자 so that 나왔네요 so that would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목적의 부사절이죠 뭐뭐 할 수 있도록 그쵸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not have to do니까 그쵸 이것도 뭐뭐 할 필요가 없도록이죠 뭐뭐 할 필요가 없도록 이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도록 그쵸 그는 도망가기를 결심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정도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there is a pleasure 기쁨이 있죠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painting 그림이죠 그림 그쵸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기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자 non but painters know 뭐예요 그러니까 어 이 화가죠 그쵸 화가를 이때 버스는 제외하고의 전체 사이입니다 화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에 대한 기쁨이죠 그쵸 예 이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요 you have to content with 예요 자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고 content with는 누구누구와 싸우다 죠 자 글 쓰는 데 있어서 너는 세상과 싸워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세미콜론은 end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but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맥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 글 쓰는 데 있어서는 너는 세상과 뭐 해야 된다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you have only two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죠 carry on carry on이 뭐예요 계속하는 거죠 그쵸 carry on friendly stripe죠 아주 그러한 친숙한 투쟁 그쵸 친구 같은 투쟁 누구와 자연과의 친구 같은 투쟁을 그냥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요 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사투를 벌여야 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벗의 느낌이겠네요 그쵸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너는 뭐만 하면 돼요 자연하고 아주 정다운 투쟁 그쵸 친숙한 그러한 투쟁을 하기만 하면 된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we have first to finish 너는 먼저 끝내야 돼요 그쵸 그런데 finish with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finish with가 뭐뭇을 그만두다예요 그쵸 finish with가 어떤 하나의 그러한 수고 표현처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forever죠 영원히 너는 먼저 뭘 끝내야 돼요 위험이죠 뭐의 위험입니까 nuclear war죠 그러니까 핵전쟁이죠 핵전쟁의 위험을 영원히 너는 먼저 끝내야 한다 그 다음에 we have to achieve 무언가를 또 성취해야 하는 거죠 어떤 걸 성취합니까 유니버셜 디스아머먼트죠 그러니까 유니버셜하게 되면 어떤 보편적인 세계적인 이게 군비축소라는 뜻이죠 군비축소를 성취해야만 한다 그쵸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은 in the 미사일 age죠 바로 미사일 시대에 그쵸 지금 미사일 시대에 어떻다 the only way to security 바로 안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쵸 뭐가 이 세계적인 또는 보편적인 군비축소가 그쵸 이것이 이 미사일 시대에 안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랑이죠 한 작가가 말하기를 사랑이 어때요 필요한 음식이래요 자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has only to 해요 뭐뭐 하기만 하면 되죠 보기만 하면 돼요 뭘 보기만 하면 됩니까 노력이죠 어떤 노력 어린이들의 노력 그런데 어떤 어린이들입니까 Who are starved of love 사랑에 굶주린 어린이들의 노력 그쵸 어떤 노력이에요 애폴트는 항상 이렇게 투부정사와 붙는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To gain attention 그쵸 어떤 주의를 끌려는 주의를 끌려는 노력 그쵸 그런데 그 노릇은 또 누구의 노력이에요 아이들의 노력이죠 어떤 아이들이에요 Who are starved of love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의 그쵸 주목을 끌려는 노력은 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Somehow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뭐에 의해서 그쵸 Any method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쵸 어떤 노력에 의해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방법이죠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 어떤 attention을 얻으려고 하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어린이들의 그 노력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To realize 가 나왔네요 깨닫는 거죠 그쵸 뭘 깨닫습니까 How desperate 얼마나 이게 참 황량한지 그쵸 그들의 필요가 자 그 다음에 이 4가 나왔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굶주림 당한 애정 그쵸 굶주린 애정이 어떻습니까 as as 비극이래요 뭐만큼 굶주린 몸만큼 굶주린 육체만큼 비극 이기 때문에 그쵸 바로 그들의 그 어린이들의 필요가 얼마나 이 필사적이고 정말 이렇게 절박한지를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주의를 끌려고 하는 사랑에 굶주리는 아이들의 그 노력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이 4번에 보면 주어가 엄청 길죠 그쵸 아무튼 위대한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 사람이 말을 한 거죠 그쵸 예 이 콘트랄토 는 그 아무튼 콘트랄토 이 마담은 부인인데 그쵸 부인 그리고 이게 어떤 마님 그쵸 마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그너리안 이라는 이 콘트랄토 그 어떤 부인 이라는 요사람 이름이 바로 요건데 이 아무튼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노래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from the stomach 바로 복부로부터 그쵸 복부로부터 노래한다 배우로부터 노래하는 거죠 to get resonance 바로 울림을 얻으려면 그쵸 그러면 그리고 또 닿기 위해서죠 어디에 닿아요 뒷줄이죠 뭐의 뒷줄이에요 너의 청중의 뒷줄까지 닿으려면 그쵸 you do not have to shout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대요 뭐만 하면 돼요 you have only to learn 배우기만 하면 된다 연습으로 그쵸 뭘 배우기만 하면 돼요 습관이죠 어떤 습관 말하는 습관인데 어디로부터 복부로 말하는 거 그쵸 그래서 복식호흡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노래도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배로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